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시리즈에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. 최근 애플이 아이폰 15 가격을 동결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갤럭시 S23은 통신사별 요금제와 유통방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 15%를 적용하면 최대 57만 5천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, 이로써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라인인 갤럭시 S23 울트라 기기값은 100만 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. 삼성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 달 아이폰 15 시리즈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판매량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